사용하면 도움이 되는 3DMAX의 MCG 스크립트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 시간은 플로어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파일을 받기 위해서 구글에서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검색합니다. 첫 번째로 뜨는 사이트가 개발사 사이트이기 때문에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 버전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되겠고 기능이 괜찮다면 저렴하기 때문에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스탠다드 형태만 무료 버전에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4개의 형태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4개의 패턴을 많이 사용한다면 정식 버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운받은 플러그인은 이렇게 압축을 풀게 되면 3DMAX 버전별로 플러그인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에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3DMAX 버전을 복사해서 설치되어 있는 3DMAX 플러그인 폴드에 복사해 놓고 맥스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따로 설치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복사해서 넣고 맥스를 실행하는 걸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장면에 렉탱글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 렉탱글은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플라인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랜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플랜을 만듭니다. 두 개의 물체가 있는데 이 플로우 제너레이터는 스플라인인 경우나 플랜인 경우에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평면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각 평면이거나 또는 5각, 6각, 8각 이런 거 상관없이 평면에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에도 사용할 수 있고요. 모디파이 패널에서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자주 사용한다면 단축키를 지정하거나 혹은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편하겠죠. 여기에 보면 컨피그 모디파이어 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피그 모디파이어 셋에 보면 몇 개의 버튼을 사용할 건지 선택할 수 있고 저는 한 개의 버튼만 만들고 여기에 아무거나 선택하신 다음에 F를 누르게 되면 F의 이름을 갖는 명령들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드래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추가하게 되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새로운 셋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0이라고 입력하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쇼 버튼을 하게 되면 지금 만들었던 00이라는 모디파이어 셋이 보이게 됩니다. 플로우 제너레이터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선택되어 있는 N곤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기본값으로 적용이 됩니다. 기본값은 길이가 1000이고 70의 폭을 갖고 틈이 0.2인 그리고 옵셋은 20%가 되고 있어서 20%마다 이렇게 밀려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께는 1.0을 0.5의 베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살짝 꺾여 있는 부분이 보일 텐데 이게 베벨이고 익스트루드는 1 정도 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옵션을 끄게 되면 두께가 없는 평면의 상태로 플로우 제너레이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드 플로어나 그런 바닥을 표현하기 때문에 이름 자체가 플로우 제너레이터인 거죠. 나무들을 깔 때 바닥의 나무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지그재그 형태로 깔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옵셋값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50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크기에서 절반씩 지그재그 형태로 패턴이 만들어지고 25%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단위지면서 단계별로 밀리게 되죠. 옵셋을 조정하게 되면 랜덤하게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균일한 상태의 패턴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본값이고 보통 검색을 하게 되면 바닥에 대한 패턴 사이즈가 다 나옵니다. 우드 같은 경우는 1200에 90 아니면 1200에 120 이런 사이즈를 갖게 됩니다. 밑에 있는 앵곤을 좀 더 키워서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패턴이 되겠죠. 길이와 폭을 입력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패턴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건데 불규칙한 패턴도 있겠죠. 길이가 1200도 있고 600도 있고 600하고 1200 사이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옆에 있는 락을 풀고 작은 쪽을 60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600짜리부터 1200짜리까지 랜덤한 사이즈가 배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있는 폭도 120폭이면 폭이 다 균일하게 되는데 폭도 150부터 90까지 불규칙하게 만들게 되면 폭이 다 달리 표현됩니다.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틈이 지금은 0.2로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0인 상태로 만들게 되면 아주 빽빽한 패턴을 만들어지겠죠. 틈을 만들게 되면 사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틈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 틈이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없기도 해요. 모델링마다 다르겠죠. 그걸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여기서 틈을 만들고 갈 건지 아니면 모델링 다음 단계에서 틈을 만들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편하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진행될 모델링 과정에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런 틈을 만들게 되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여러가지 형태로 조금 조금씩 변형시키는 과정을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을 위해서는 틈이 필요한 거죠. 또는 두께가 필요합니다. 일단 위에 있는 것들은 그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틈도 방향별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는 100을 벌리면 위아래는 50만 하면 다 다른 틈이 만들어지죠. 이쪽으로는 50이고 여기로는 100이고 이렇게 해서 틈을 벌릴 수 있는 거고요. 옵셋값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조합되면 불규칙한 형태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잘 조정해서 여러분이 필요한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50 정도의 틈을 만들고 여기에 로테이트 값을 주겠습니다. 로테이트는 5도를 줄게요. 그리고 밑에 있는 건 1도를 주겠습니다. 1도에서 5도 정도 회전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회전되어 보이지 않죠. 값을 좀 많이 주면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렇게 불규칙하게 회전되어 있는 건 돌이나 이런 걸 붙일 때 잘못 시공되면 그런 경우가 발생하죠. 이렇게까지 흔들릴 일은 없는데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씩 흔들리면 좀 더 달라 보이고 자연스러워 보이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위치도 너무 이렇게 정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흔들어서 위치를 5씩 이렇게 x, y축으로 10에서 이 정도의 범위에서 불규칙하게 흔들면 위치가 서로 약간씩 어긋나게 됩니다. 이런 어긋남을 만들고 싶을 때도 옵셋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x, y가 지금은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x, y축 방향으로 다 똑같은 값 안에서 흔들리게 되는데 y축은 따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y축은 50범위 안에서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흔들리지 않게 하고 x축만 50범위 안에서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사이가 왔다갔다 하는 거죠. 좌우로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고 밑에 있는 틸트라는 거는 두께가 있을 경우에 제가 10의 두께를 줬는데 두께가 있을 경우에 익스트루드된 면이 다 똑같기 때문에 이 익스트루드된 면을 불규칙하게 높이 방향으로 약간 점들의 위치를 다르게 해서 좀 불규칙한 표면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틸트 맥스를 10 정도 주고 밑에를 2 정도 주면 10과 2 사이 값 안에서 불규칙하게 솟아오르게 되는 거죠. 값을 좀 많이 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굉장히 불규칙한 패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필요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서 모델링 할 때 손으로 하기는 어려운 작업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 아래쪽에 있어요. 아래쪽에 있는 건 방향이 지금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0도입니다. 여기서 90도를 회전하면 이렇게 아래쪽으로 90도 회전되는 거고 마이너스 90도를 하게 되면 원래 0도에서 시계 반대 방향 쪽으로 90도를 회전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90도나 90도도 모델링을 하다 보면 필요합니다. 면의 방향에 따라서 패턴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90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마이너스 90도가 필요하기도 해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얘를 복사해서 평면에 놓아 볼게요. 얘는 이제 삭제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각형의 크기를 키워 볼게요. 이렇게 키웠어요. 이때 끝부분이 이렇게 잘리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이럴 때 옵셋 값을 이용해서 앞뒤로나 혹은 좌우로 밀어서 끊기는 부분을 왼쪽에 정확하게 맞출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위에 있는 틈을 조정하거나 사이즈를 조정하기 너무 힘드니까 틈을 조정하거나 옵셋 값을 같이 조정해서 딱 맞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이런 거 할 때 옵셋 값이 또 필요하기도 하죠. 이런 거고 같은 위치는 점을 한 점으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이걸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에디폴리나 에디태블 폴리에서 그 작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엑스트루드를 없애고 틸트도 없애고 한번 볼게요. 플로어 제너레이터는 UV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마다 맵핑 좌표가 다 들어가 있고 텍스처 한 장이 딱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크기가 작든 크든 간에 이 하나의 텍스처 한 장이 무조건 맞춰집니다. 텍스처가 한쪽 방향으로 늘어나겠죠. 그런 것들을 플로어 제너레이터는 기본 값으로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즈에 해당하는 텍스처들이 많아야겠죠.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작업하면 편하지만 그런 게 없다면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되죠. 여기에 텍스처를 한번 입혀 볼게요. 옆에 있는 플랜을 지우고 똑바로 만들고 텍스처를 V-Ray 재질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비트맵을 가져오겠습니다. 비트맵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런 사이즈에 비슷한 120x900짜리 비트맵이 있습니다. 이 비트맵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보이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비트맵이 한 칸에 약간씩 어긋나면서 이렇게 쭉 들어갑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아주 미세하게 옵셋이 되면서 약간 잘리기도 하고 앞뒤가 잘리기도 하고 옆에가 잘리기도 하면서 들어가서 조금은 다른 텍스처 질감을 표현해요. 똑같은 게 다 들어가면 어색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도 나무 같은 게 들어가면 어색합니다. 거의 똑같아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가 옆으로 긴 텍스처가 아닌 텍스처를 넣어 볼게요. 이거죠. 이게 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뭇결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나무 한 장이 저기 안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이걸 맵핑을 잘 해야 되겠죠. 좀 전에 봤던 옆으로 긴 텍스처를 여러 장 만들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모델링 과정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활용할까요? 그걸 이제 살펴볼게요. 여기에는 텍스처를 기본 텍스처를 적용한 다음에 이 플로어 제너레이터가 사용되는 거는 타일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패턴들 그 패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각형이라면 이런 거죠. 락을 걸어서 XY축으로 흔들지도 않고 로테이트도 시키지 않고 옵셋도 시키지 않습니다. 기본 상태죠. 여기서 900에 넓이도 900짜리 그럼 이렇게 정사각형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갭도 30정도의 갭을 동일하게 갖습니다. 옵셋도 50정도로 정중앙에서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가 되는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런 패턴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도 있겠죠. 450에 90 이렇게 하면 벽돌 타일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또는 욕실의 타일도 될 수 있죠. 여기서 두께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는 그 다음 모델링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같이 이런 틈이 30정도의 틈이 있는데 욕실이라면 10정도로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럼 균일하게 10정도 되어 있는데 이 틈은 다시 메꿔야 되잖아요. 메꿀려면 뒤에 있던 렉탱글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틈만 있는 물체를 만들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것도 역시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어떤 게 여러분한테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플랜을 만들고 세그먼트를 없앤 다음에 에디탑을 폴리로 컨버팅 했습니다. 엣지를 하나 Shift 드래그 하고 해당하는 면은 Detach해서 Element로 Detach합니다. 같은 물체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 단을 주겠습니다. 만약 이런 단이 생겼다면 여기에 Flow Generator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닿는 부분 그리고 탑에서 봤을 때 이렇게 면이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모양대로 가장 먼저 닿는 부분 위치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죠. 뒷면은 무시돼야 위로 당겨서 물체를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여기도 만들고 여기도 만들고 싶으면 면을 떼어내야 됩니다. 오브젝트로 떼어내고 여기도 주고 밑에도 주는 거죠. 그래야지 두 개가 이렇게 됩니다. 측면이 있으면 이 측면이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 이런 물체라면 여기에 Flow Generator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다운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룰만 잘 지키시면 돼요. 여러분이 적용하고 싶은 면이 있다. 그럼 면들을 면마다 뜯어내고 적용하는 거죠. 아셨죠? 오늘은 Flow Generator의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렸는데 이걸 잘 활용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델링에서 더 재미있는 다양한 멋진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재미있는 모델링에서 만나요.